버스하고 지하철에서 꼭 마스크 쓰도록 한 게 석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이어집니다. 버스에서 마스크 벗고 다른 사람들한테 행패부린 50대 남자 구속됐고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고 택시기사 때린 60대 남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경찰한테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장훈경 기자입니다. 지난 일요일 저녁 7시쯤 경기 수원의 한 버스에 상의힐을 벗은 50대 남성이 탑승합니다. 쳐다본다는 이유로 여성 승객에게 시비를 걸더니 쓰고 있던 마스크도 벗어버립니다. 버스기사가 나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폭행과 욕설을 하는 등 10분 넘게 행패를 부립니다. 경찰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안전을 위협했다며 남성을 구속했습니다. 택시 앞좌석에 탄 남성이 기사에게 주먹질을 합니다.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탔던 남성이 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. 경찰은 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석 달간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349명인데 폭행, 상해 사건이 절반에 달했습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 당신이 60대 남성에 대해 발견한 후 결혼 관련 사거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